뭐... 미국에서 왔냐고 어... 어?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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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이, 외국인이 온 거 말고 또 외국어왔어? 음... 안찌고? 응? 안찌고 싶었어? 가사만 안찌고 싶었어 또 유진, 은근, 로맨, 하나, 둘, 셋, 그러면 아... 음... 땡겨왔어? 네 또? 거기 보이더도 있었어? 응 큰 보이더라는 장소였어? 응 음... 음... 성에 응 네 로맨, 미용, 프라이드 있었어? 응 음... 음... 감사합니다.